안녕하세요. 연불리의 비밀노트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금방 또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벌써 9월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국의 금리 인하도 있었죠. 연불리의 비밀노트에서 이번 가을 투자 전략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요 이슈와 증시 흐름부터 살펴보죠. 많은 분들이 50pp나 기대하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흔히 빅컷이라고 그러죠. 한 번에 0.5%라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4년 만에 미국이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국 증시도 첫날은 반응이 미지근했는데 다음 날에 급등하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고요. 특히 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좋았던 배경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또 잘 나왔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나 소매 판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침체를 가르치지 않고 굉장히 경기 호조를 가리키다 보니까 증시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줬고요. 다만 한국은 이 온기를 많이 이어받지 못했던 게 아쉬웠던 게 아시겠지만 모건 스탠리가 정말 SK하이닉스 목표주권 반토막을 내버렸거든요. 상당히 좀 너무 보수적인 그런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 보고서를 보고 반도체를 엄청나게 팔아버렸죠. 사실 그래서 반도체 좀 겨울이 왔다라는 이런 보고서 때문에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한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도체가 좀 못 갔지만 이 바톤을 바이오가 이어받아가지고 제약바이오 쪽이 좀 상승세를 이어갔던 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하락은 또 저지가 되긴 했는데 미국은 지금 사상 최고가거든요. 근데 그거에 한국 증시는 아직까지는 좀 못 쫓아가는 좀 부진한 흐름이 이번 주에는 좀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금투세라든가 이런 이슈들은 있지만 이게 민주당에서도 조금씩은 약간 유예 쪽으로 약간 방향을 좀 잡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건 코스닥의 분위기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좀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컷 얘기부터 해보죠. 시장에서는 25BP 인하 쪽으로 많이 예측했던 것 같은데 50BP 인하하면서 저는 약간 의외였다 싶었는데 연준 위원들도 한 명 빼고 다 50BP 인하로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결정한 배경은 뭘까요? 사실 이제 일단 시장에서는 50BP 인하 가능성을 더 높게 봤었던 것 같아요. 패드워치라는 데서 매일매일 이거 데이터로 공개를 하는데 FMC 열리기 전에 이게 50BP 인하 확률이 더 높았었어요. 사실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닉 티미라우스라고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죠. 이 사람이 연준이 침묵하는 기간 동안은 부대변인 역할을 좀 많이 해줬는데 갑자기 50BP 인하 기사들을 좀 몇 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50BP 기사를 왜 쓰고 있지? 그래서 이제 미리 어느 정도 감지를 해서 확률이 올라갔는데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5BP를 거의 다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좀 뭔가 분위기가 50BP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감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예상대로 연준에서 50BP 인하 결정을 내렸고 딱 한 사람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빼고는 다 이제 50BP 인하에 좀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컸던 게 연주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7월 고용보고서를 당시에 7월달 FMC에서 먼저 봤다면 아마 금리를 내렸을 것 같다. 동시에 발표가 됐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확인을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뒤늦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50BP 낮추는 게 뭐가 뭐 큰 문제가 생겨서 낮췄다기보다는 사실상 7월에 낮췄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걸 못했기 때문에 미뤄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은 25BP 두 번을 7월과 지금 했던 게 좀 맞는 건데 그게 좀 늦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시장이 이제 놀랄까 봐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그 비컷 한 거는 경기 침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정상화 과정이다. 물가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했다. 다만 이제 지금 기준금리랑 물가랑 너무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선제적으로 이제 바꾸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던 거를 좀 뒤늦게 만회하기 위한 비컷이었다라고 일단은 좀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장에서는 비컷을 원했는데 우리 주식시장은 목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떨어졌어요. 이렇게 시장 반응이 차가웠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사실 그날도 미국 정시가 오류를 못하고 오후에 밀렸고 우리나라도 되게 좀 답답했죠. 사실 물론 반도체 이슈도 있었지만 가장 큰 배경은 50BP 인하한 건 좋아요. 근데 연준우장이 뭐라고 했냐면 천천히 내린다는 또 얘기를 좀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3%까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년까지 미국의 기준금리 목표가 3%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뭐 다들 인진하는데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것 같다. 50BP 인하는 이번이 끝이다. 다음부터는 0.25%씩. 내년만 해도 4번 낮추는데 분기 한 번 정도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좀 빠르게. 지금 이미 물가 2.5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기준금리 5%잖아요. 아직도 너무 높다. 좀 빨리 낮춰라. 이걸 원했는데 시장의 발행과 다르게 연준우장은 좀 느리게 낮추겠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괴리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준도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게 그렇다고 금리를 아주 빨리 낮춰야 할 만큼 미국 경기가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물가라는 게 또 갑작스러운 변수 때문에 튈 수도 있다 보니까 연준은 좀 조심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랬기 때문에 그날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약간 눌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다만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은 어쨌든 50BP 인하를 했고 과거 사례를 봤더니 74년 이후 첫 금리 인하 후에 1년 뒤에 수익률을 다 계산을 해봤대요. 74년도부터 금리 인하를 여러 번 했을 거 아니에요. 1년 후에 수익률이 무려 22%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죠.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오면 마이너스 8% 빠졌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그거예요. 경기 침체가 안 오면 오르는 건데 이번 주에 나왔던 미국 경제 데이터는 다 경기 침체랑 관련이 없어요. 다 좋은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이번에도 경기 침체 안 올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증시는 뒤늦게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일본과의 금리 차는 줄어들었잖아요. 상대적으로 일본 금리가 오른 효과이니까 앤케리 청산 우려도 다시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앤케리 청산 때문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던 것처럼 다시 이런 일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때도 앤케리 청산이 갑자기 이루어졌던 게 첫 번째가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시장과 소통을 안 하고 좀 빨리 올리겠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인상 속도를 얘기를 해보니까 일단 시장이 좀 한 번 놀랐죠. 그런데 그때는 또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경기 침체. 고용 보고서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니까 그냥 무너져버린 건데 지금은 일본 중앙은행도 금리를 올리긴 올리겠지만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보다는 시장과 소통하면서 좀 완만하게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또 거기다가 지금 미국도 물론 이번에 B컷을 하긴 했지만 이 B컷의 이유가 경기 침체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연중 의장도 언급을 했죠. 속도를 계속해서 좀 맞춰가면서 하겠다. 급하게 막 내리진 않겠다라고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차가 축소는 돼요. 그런데 이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 너무 빠르면 또 충격이 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느리게 축소가 되면 엔케리 청산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은 거죠. 결국엔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결국엔 미 금리 차 축소 때문에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은 조금씩 조금씩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 청산이 빨라지는 거고 속도가 느리면 그만큼 완만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일본의 에나를 빌려서 미국의 장기 채권 같은 걸 사는 건데 물론 일본은 이제 일본으로 활류를 하겠지만 여전히 일본이 금리를 올려도 지금 장기 국채 수익률이 1%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의 신념물 국채 금리가 3.6이에요. 여전히 미국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급격히 좁혀지는 그런 수치만 아니라면 일본으로 이게 돈을 돌려가지고 일본 국채를 살 유인도 그렇게 크진 않은 아직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어쨌든 지금 엔케리 청산은 점진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일단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라고 한다면 모건 스탠리가 우리 반도체 기업들 목표 주가를 워낙 낮게 낮춰 잡다 보니까 특히 SK하이닉스는 목표 주가를 무려 반토막을 냈어요. 그래서 12만 원으로 낮췄는데 왜 이렇게 예상을 했는지 보고서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갑자기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낮추니까 시장이 너무 놀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반토막도 아니고 사실상 매도하라는 리포트거든요. 사실은 내용도 상당히 안 좋았는데 사실 하이닉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만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나 IT 기업들도 상당히 목표주가를 낮췄고 근데 거기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 딜의 머팡이 지금 나쁜 건 아니고요. 4분기에 고점이 올 거다. 4분기에 고점 오면 사실상 이제는 매도를 하라는 얘기죠. 이제 끝나가니까 그리고 26년까지 무려 공급가행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견들이 좀 분분한 편이긴 한데 어쨌든 내용만 소개해 드리면 HBM도 공급가행이 올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하면 안 된다. 지금은 어쨌든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 특히 PC와 모바일 수요가 상당히 좀 안 좋고요. 중국의 창신메몰이라는 CXMT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실제 사실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를 많이 뽑아내고 있죠. 이런 부분도 반도체 가격에 좀 부담이 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들이 있었고 AI 투자 증가율이 올해 52% 증가하는데 내년에 8% 증가로 크게 둔화될 거다. 이 부분하고 수출이 지금 줄고 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반도체가 51% 증가 7월에 50% 좋았는데 8월에 39%로 이게 역성장은 아닌데 증가율이 둔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일단 반도체 겨울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서를 썼고 거기에 좀 가혹하지만 어쨌든 하이닉스를 12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보고서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6% 급락했고 삼성전자도 한 2%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질까요? 일단 전반적인 우리나라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의 평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언론사들의 신문도 다 읽어봤는데 결국엔 모건스탠리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건스탠리가 한국 반도체 흔든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맞았으면 또 굉장히 신뢰도가 높았을 텐데 대부분 좀 맞지 않았다는 평가가 좀 많습니다. 첫 번째가 2017년 11월인데 그때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그 당시에 모건스탠리가 낸드 가격이 하락할 거니까 좀 대비를 하다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낮췄고 삼성전자가 당일 5%나 폭락을 했어요. 이 보고서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고 삼성전자는 2017년도에도 50조 그 다음에도 50조 원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내버렸거든요. 사실상 틀렸죠. 21년 8월에도 이때가 되게 유명했죠. 반도체 겨울온다. 이 보고서 써서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실제로 많이 빠졌는데 그런데 4분기에 생각보다 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모건스탠리가 11월에 반성문을 또 실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 내리에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반도체 불황이 온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내리에는 모건스탠리가 마치 저승사자처럼 느껴진 거죠. 이번에도 이게 빠르고 느리고를 떠나서 여기서 또 이걸 제기했다는 건 결국 언젠간 불황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들도 특히 모건스탠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센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고서가 나온 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9천억을 팔아버렸고요. 하이닉스를 무려 3천억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그냥 다 던져버린 거죠. 실제로. 그런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모건스탠리가 너무 과민반응했다고 보는 게 내용의 허점들이 너무 많대요. 뭐냐면 HBM 공급 과잉 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걸 받으려고 테스트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공급 과잉 상태가 만약에 내년에 온다면 굳이 삼성 물량을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하이닉스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삼성 걸 더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 부분도 좀 의아하고 또 HBM은 맞춤형이잖아요. 미리 만들질 않고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발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예요. 기존 반도체는 미리 찍어놨는데 HBM 반도체는 정반대인데 이걸 너무 좀 광고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라고 했냐면 스마트폰과 PC용 메모리 수요가 줄지도 않지만 늘지도 않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막 크게 나빠지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이 보고서는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썼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년에 공급 과잉이 안 올 거라고 많은 분들이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HBM이란 메모리 반도체는 크기가 너무 크잖아요. 같은 원판에서 얘를 만들면 나머지 반도체 만들 공간이 줄잖아요. 그럼 기존의 전통 반도체를 많이 만들 수가 없거든요. 실제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보고서에서 뭐라고 쓰냐면 근거 없다. 그거는 그냥 그렇게 그냥 단순히 일축을 해버렸대요. 사실 이건 굉장히 타당한 상식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공급 과잉이 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또 지금 삼성 하이닉스도 수익성 위주로 가니까 공급 과잉을 일으킬 만한 투자를 지금 많이 해놓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공급 과잉을 좀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보고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논리적인 허점도 분명히 많아요. 근데 너무나 우리나라 증시가 그걸 못 받아줍니다. 체력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쏟아 붓는데 그걸 아무도 못 받아주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좀 헝당했던 게 아니 외국계 보고서 하나로 시장이 이렇게 휘청거릴 정도라니. 그만큼 한국 증시가 지금 수급 자체가 완전히 붕괴돼 있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냐면 JP Morgan이 변화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서를 또 썼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계 회사들은 그날 주가가 다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되게 좀 저희도 이제 좀 약간 안타까운 거죠. 너무 외국계 보고서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주가는 어느 쪽은 좋겠으면 그냥 급등해버리고 그냥 작정하고 안 좋게 써버리면 그냥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바뀌려면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인 크기가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렇게 체력이 약한 게 국내 증시에 이런 보고서에 휘둘릴 정도로 좀 너무 약해진 게 우리나라 증시에 좀 문제점을 드러낸 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휴 기간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괜찮았어요. 소매 판매, 소비자 심리지수 모두 긍정적이었는데 반면에 중국의 8월 도시주택 가격을 보면 계속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경기 상황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미국은 경기가 여전히 견조한데 그렇다고 엄청 좋은 건 아닙니다. 문명히 둔화는 되고 있어요. 근데 단단한 편이긴 하고 반면에 중국은 회복될 줄 알았는데 전혀 회복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도시주택 가격은 8월 달에도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안 살아나면 중국 소비가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더욱더 악화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어쨌든 경기는 여전히 견조하면 우리가 좀 투자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헷갈리거든요.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냐 이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은 미국이 더 중요한 건 맞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더 중요했지만 지난 몇 년간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도 중국 비중이 줄어들고 미국 수출비행이 더 올라갔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중국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중국 비중도 홍콩 합치면 홍콩하고 중국을 같이 합치면 25%나 되더라고요. 여전히 1등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만 보면 미국보다 좀 낮은데 사실 홍콩 통해서 중국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걸 두 개 다 합치면 25% 미국이 19%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면 아직도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어쨌든 과거에는 미국이 12%밖에 안 됐는데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구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미국 쪽에 더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망가지는 시나리오만 아니면 저는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긴 하지만 여기서 망가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중국이 살아나면 훨씬 좋죠. 한국은 어쨌든 중국의 영향을 받는 국가니까 그렇지만 지금 중국을 기대할 게 지금 아직까지는 마땅치 않거든요. 다만 중국의 정책도 뭔가 악화되면 부양책을 한 번씩 써요. 그러니까 정책이 뭐냐면 소비를 엄청 부양시켜서 막 이렇게 하겠다 이거보다도 뭐가 좀 안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면 금리나 한 번 해주고 갑자기 소비 부양책 한 번씩 꺼내주고 근데 그게 약간의 미봉책이긴 하지만 하방은 방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뭐 내수를 부양하고 이런 의지는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중국이 엄청난 침체까지는 가지는 않겠구나. 하방은 막아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중국이 소비가 좋아지는 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투자에 초점을 맞출 거는 결국 미국 경기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투자도 역시 미국 소비주나 그런 쪽이 아직은 좀 나을 것 같고요. 다만 혹시라도 나중에 시진핑 주석이 정책을 바꿀 수 있잖아요. 지금은 중국은 오로지 수출 쪽에 좀 정책이 집중돼 있는데 아 이제 안 되겠다. 뭐 소비로 바꾸겠습니다. 대대적인 부양책을 꺼낸다. 이러면 이제 그때는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경기에 더 우리가 집중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얘기해보죠.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분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인텔의 경쟁자라고 하면 삼성전자잖아요. 이 결정 삼성전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좀 불리한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매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구조정을 해서 없앨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사업을 분사해서 독립된 법인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죠. 이 부분이 삼성전자와 결국엔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한 가지가 아마존의 AWS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부죠. 이 사업부에서 제조하는 칩을 인텔이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객사를 확보를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또 분사 후에 또 결정 후에 나왔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사실상 인텔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인텔은 또 큰 고객사를 확보했고 삼성은 지금 좀 단점이요. 고객사가 좀 없어요. 다 작은 고객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쟁에서 좀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좀 생각은 인텔이 이렇게 사업부를 분사해서 매각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삼성은 인텔이 뭐 잘하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삼성 스스로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뭐냐면 수율이 안 나옵니다. 지금 제대로. 3나노 기술을 먼저 좀 도입을 해서 기술력인 면에서는 앞서 나오고 있지만 100% 수율이라고 우리가 쳤을 때 TSMC에 비해서는 수율이 많이 이제 미달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삼성이 물량을 안 맡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자체적으로 저는 좀 필요한 게 경쟁력 다른 기술 경쟁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양산 능력을 빨리 좀 키우는 게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이런 어떤 분사 결정을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에 앞서서 삼성 스스로의 좀 수율 개선 이게 개선이 되면 사실 뭐 인텔이 분사한다고 해서 그게 뭐 삼성한테 큰 악재로 라고 보진 않는데 이렇게 경쟁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인텔이 또 경쟁력을 키워주면 그건 나중에 큰 악재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어쨌든 지금 양산 능력을 키워서 또 대형 고객사를 하나라도 좀 확보를 해주는 게 지금 가장 좀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의 매수 종목과 상생한 업종 정리해보죠.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사님이 말씀해주신 상승 업종들은 저희가 채널 커뮤니티에 따로 올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이렇게 상승한 업종 중에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 분야는 어딘가요? 일단 이번 주에 강했던 업종 중에 원전 관련주들도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원전 좀 약간 불확실성이 일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매듭을 짓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체코 원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매듭이 지어지면 고객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조선 업종도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도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선주들도 좀 다음 주까지는 상승세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풍력주도 좀 좋았는데 요즘에 해리스 지지율이 어쨌든 점진적으로 트럼프를 조금씩 앞서 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다음 달에 해상풍력 입찰도 있다고 하니까 국내 울산 지역에서 입찰권도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풍력업종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마지막 순서 여미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어떤 내용이죠? 요즘에 이제 바이오가 강하긴 한데요. 바이오 관련된 보고서라는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임증권의 장민환 연구원님이 공장의 진화 CDMO의 가치 상승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 CDMO는 바이오 위탁 생산 기업이 개발도 해주고 생산까지 다 대행해주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 이 회사들의 주요 고객사는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죠. 신약 개발하는 수요가 늘어나면 CDMO 업황은 당연히 좋아지는데 이 치료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은 좀 고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28년까지 연평균 10.3%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CDMO 회사들이 굉장히 대형화하면서 어쨌든 굉장히 좀 큰 증설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꾸준하게 증설을 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후지필름 또 론자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증설에 계속 동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CDMO 업체들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게 제약 바이오 신약 회사들이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수요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위탁 생산을 많이 하는 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거를 아예 그냥 맡겨버리고 신약 개발에만 좀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도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 또 한 가지가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생물보안법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국의 우시그룹이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미국 기업과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결국 여기를 차단시켜 버리면 이 수혜를 일본이나 인도나 한국의 CDMO 업체들이 고스란히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구조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을 만드는지 무엇을 만든다는 건 신약 개발 회사들이 개발을 하는 건데 그것보다 어떻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마치 반도체 TSMC가 중요해진 것처럼 제약바이오도 그런 흐름들이 나오니까 한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바이넥스 동아소시홀딩스로 적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CDMO 사업 전망까지 이번 주에 보고서 살펴봤고요.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긍정적인 건 현대차 그룹이 테슬라이에서 전기차 판매 2위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왜 고무적이냐면 지금 현대차는 아시죠? 보조금을 잘 못 받아요. 왜냐하면 조제화 공장이 10월에 완공되니까 아직은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2등 했다는 건 상당히 놀라운 결과이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lij자에 쳐주ucks 4등 2등 2등 3등 2 narciss pas 3등 2등 2 5 5 5 6 6 7